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통합 CMS 개발사항 9 확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랫폼의 확장을 고려한 메타, TV, 저장공간 연계가 가능해야 합니다. 컨텐츠, 이커버스의 기능 확장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뷰어, 플레이어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술을 해야 되는데요. 메타도 기본 메타가 있고 또 추가적인 메타, 공통 메타, 차별적인 메타, TV도 여러 TV들이 있고 저장공간, 스토리지에 대한 부분도 연계가 가능해야 되구요. 컨텐츠와 이커버스도 여러 기능도 추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추가 가능성에 API 형태의 모듈 업데이트도 확장이 가능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해야 되고, 뷰어와 플레이어는 각각의 버전별로 업데이트 되어야 되는 부분, 또 플레이어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다 확장성이 가능한, 그래서 이 부분들이 더 점차적으로 회사의 비즈니스 전략에 부합되서 더 확장 가능하게끔 진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기술해야 됩니다. 리뷰